북한 선거의 특징은 100%에 가까운 투표율입니다. 이렇게 자신만만하려면 유권자 파악이 기본인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중국을 떠도는 꽃재비 아이들을 보면 정확한 거주자 파악이 어렵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.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인구조사에 쓸 돈을 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. 유엔에 100억 원 넘게 요청한 것인데 이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. 곽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북한이 인구조사를 위해 유엔에 요청한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. 유엔은 60%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달라고 알려왔습니다. 통일부는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. 성사된다면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 첫 대북지원이 갈러으로 전달된 겁니다. 전례가 있습니다. 2008년 같은 조사 때 40억 원 넘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. 관리 14만 명이 전체 가구를 방문해 가족 수, 직업, 개인 소득, 가전제품 목록을 조사했다는 것이 당시 북한의 설명이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준 돈이 북한의 주민 통제에 쓰였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. 문제는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자축 불꽃놀이 파티에는 돈을 펑펑 썼다는 점입니다. 그럼에도 인구조사를 할 돈은 우리에게 달라고 손을 내미는 형국이 됐습니다.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.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.